여러분, 떡볶이 맛이 어때요? 아주 매워요. 하지만 맛있어요. 떡볶이는 맵지만 맛있어요. 두 문장이 있어요. 앞 문장과 뒤 문장이 반대예요. 이럴 때, 지만 을 써요. 지만, 앞에 동사가 와요. 형용사가 와요. 먹다, 가다, 동사예요. 작다, 크다, 형용사예요. 뒤에 지만 을 쓸 수 있어요. 여러분, 잘 봐요. 먹다, 먹 받침이 있어요. 지만 을 써요. 먹지만 이렇게 말해요. 가다, 가 받침이 없어요. 지만 을 써요. 작지만 이렇게 말해요. 지만 을 써요. 크지만 이렇게 말해요. 받침이 있어요. 받침이 있어요. 받침이 없어요. 지만 을 써요. 지만 을 써요. 작다, 작다, 작았지만. 크다, 컸지만. 앞에 오는 아, 오 이면 같지만 을 붙여요. 그럼 학생이다 는 어떻게 말해요? 학생이지만 이렇게 말해요. 이제 예문을 볼까요? 새 가방 어때요? 작지만 물건이 많이 들어가서 좋아요. 이제 문법을 연습해 볼까요? 이제 문법을 시작하시고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